데미안 1장 2세계 무시무시한 유령의 공포로 가득 찬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의 냄새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가정 처방량 냄새와 마른 과일 향기가 난다 그곳에서는 두세계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세계는 협소에서 사실 그 안에는 내 부모님밖에 없었다 그세계는 나도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그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가가 불려졌다 그곳에는 성탄절 잔치가 있었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고든 선과 길이 그 세계 속에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한여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섭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 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그 모든 일들이 사방에,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집에서 있었고 경찰 끊아풀들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패고 저녁 되면 젊은 여자들의 무리가 뒤엉켜 공장에서 꾸역꾸역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요술을 걸거나 병이 나도록 할 수 있었다 숲에는 도둑대가 살고 있었다 방화자들을 뒤쫓는 경관에게 잡혔다 어디서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던 우리 집안에서만 빼고는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솟아나오고 향기를 뿜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았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 의무와 거리낌 없는 양심, 용서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이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 소란하고 요란한 것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이 존재하며 그래도 그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이면 어머니한테로 피신할 수 있다는 것도 경이로웠다 그리고 가장 기이했던 것은 그 경계가 서로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세계는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집 한여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출입문 옆에 앉아 씻은 두 손을 매끈하게 펴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밝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는데 그럴 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들, 밝음과 올바름에 속했다 그 후 곧바로 부엌에서 혹은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주 안에 작은 가게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녀는 딴 사람이었다 다른 세계에 속했다 비밀의 애와 싸워여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다 나 자신이 가장 심하게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눈과 귀를 향하는 곳 어디에나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다른 것들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내게는 자주 낯설고 무시무시했고 그곳에서는 규칙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얻을지라도 심지어 한동안 내가 가장 살고 싶어 한 곳은 금지된 세계 아니었다 그리고 밝음 속으로의 귀환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필연적이고 제 아무리 선하더라도 덜 아름다운 것 보다 지루한 것 보다 황량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인생에서의 내 목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맑게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하게 되는 것임을 나도 때로는 알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멀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학교에서 배겨내야 하고 대학 공부를 해야 하고 온갖 시험들을 치러야 했다 그 길은 자꾸 자꾸 또 하나의 어두운 세계 옆을 지나거나 그 세계를 꿰뚫으며 이어져서 그 세계에 머무르고 그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된 탕하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읽었다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선하메로의 귀환은 언제나 구원이며 위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디까지나 그것만이 올바른 것 선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럼에도 악당들과 탕하들이 나오는 대목이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고백을 해도 된다면 탕하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떤 때는 그야말로 유감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가닥 예감이자 가능성으로 감정의 밑바닥에 막연히 자리잡고 있었다 악마를 상상하면 저 아래 길거리에 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변장을 했거나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냈거나 가설시장에 혹은 술집에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결코 우리 집에 있는 모습으로 떠올릴 수는 없었다 내 누이들도 똑같이 밝은 세계에 속했다 그들은 내 눈에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까운 듯 보였다 그들은 나보다 선했고 도덕적이었고 결함이 없었다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과 나쁜 습관이 있었지만 그런 점들은 내보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나와는 달랐다 악과의 접촉이 자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던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던 나와는 같지 않았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 받고 존중 받아 마땅했다 누이들과 다투었어도 나중에 자신의 양심 앞에서 보면 늘 내 자신이 나쁜 사람 용서를 빌어야 할 원흉이었다 누이들을 모욕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선함과 계율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누이들 보다는 오히려 가장 타락한 불황하 쪽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세상은 밝고 양심은 거리낌 없는 기분 좋은 날이면 그때는 누이들과 노는 것 선하고 얌전하게 그들과 함께 하며 착하고 고귀한 겉모습의 자신을 보는 일이 유쾌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래야 했으리라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던 최고의 것이었다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감미롭고 경이롭게 생각했다 크리스마스나 행복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에 에어쌓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시간들과 나날들은 오, 얼마나 드문가 놀이를 하며 우리에게 허용된 악이 없는 좋은 놀이를 하며 나는 자주 열정과 격함에 새로 잡혔고 그것이 누이들에게는 너무 심하게 느껴져 다툼과 불행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화가 치밀면 나는 끔찍해져서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타락임을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하는 동안에 이미 스스로 뜨겁게 느꼈다 그 다음엔 어둡고 격양된 후회와 회안의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엔 용서를 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야 몇 시간 혹은 몇 순간 동안 다시 한 줄기 광명의 빗줄기 분열 없는 한 가닥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이 아들과 수석 삼림관의 아들이 우리 반에 있어 이따금씩 우리 집에 왔다 난폭한 사내 아이들이었어도 허용된 선한 세계에 속한 애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느 때 우리가 경멸하던 이웃 아이들 공립 학교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로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어느 수업 없는 오후 열 번째 생일이 갓 지났을 때였다 나는 두 친구와 함께 집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커다란 아이가 왔다 13살 쯤 된 억센 사내 아이 공립 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 애 아버지는 술꾼이었으며 온 가족이 악명이 나 있었다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불쑥 끼어들어오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젊은 공장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첫 교각 밑에서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겼다 아치형의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 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 사금팔이 잡동산이 천지로 녹슨 철사 줄이며 다른 쓰레기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기서 이따금씩 쓸만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프란츠 크로머의 지위에 따라 그 구간을 샅샅이 뒤져 우리가 찾아낸 것을 그 애에게 보여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든지 물에 던져버렸다 그 애는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 혹시 납, 구리 혹은 주석으로 된 것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시키고는 그런 것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빛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애와 어울려 있자니 몹시 마음이 조였다 아버지께서 아시기라도 하면 이런 만남을 금하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 애가 나를 받아들여 나를 다른 애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러는 것이 처음 그 애와 함께 있었건만 마치 오래 해오던 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고 프란츠는 강물에다 침을 뱉었다 그 애는 어른처럼 보였다 이 쇠로 침을 탁 뱉는데 어디든 원하는 곳을 맞췄다 그가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소년들은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웅적 행동과 나쁜 짓거리들을 자랑삼아 떠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로 나의 말없음이 시선을 끌어 크로머의 노여움을 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는 거리를 두었고 크로머 편이라고 공언한 터라 척 내버려둘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두려운 나머지 마침내 나도 이야기를 들어놓기 시작했다 황당무게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나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모퉁이 물방학간 집 과수원에서 하고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 친구 하나와 커다란 자루 하나 가득 사과를 훔쳤는데 그냥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전부 라이네테와 골트 파르메네 즉 최고의 품종이었다고 했다 순간의 위험을 피하여 나는 이 이야기로 도피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야기를 꾸며내 들려주는 것은 나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금방 말이 막혀 더 고약한 일에 말려드는 사태만은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동원하여 이야기를 불려나갔다 둘 중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밑으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나는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마침내 우리는 다시 풀어서 반을 놔두고 와야 했는데 반 시간 뒤에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나는 조금 박수를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열이 올랐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데에 스스로 도치되었던 것이다 작은 두 아이는 심드렁하니 말이 없었다 그러나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위협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그럼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 이거지? 그래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속으로는 겁이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몹시 놀랐지만 즉시 그렇다고 했다 그럼 말해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나는 말했다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해 그러셔 하더니만 그 애는 몸을 돌려버렸다 그걸로 잘 끝났다고 나는 생각했고 그 애가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자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왔을 때 나는 수줍게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는 게 뭐 그리 급하냐? 프란츠가 웃었다 우린 가는 길이 같잖아 어슬렁 어슬렁 그 애는 계속 걸어갔고 나는 감히 딴 데로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애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 왔을 때 우리 집 현관문과 묵직한 구리 문손잡이 어머니 방에 커튼이 보였을 때 나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오 집으로 돌아왔구나 오 축복받은 선한 귀한 집으로 밝음 속으로 평화 속으로 귀한 내가 얼른 문을 열고 살짝 빠져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는 참에 프란츠 크로마가 함께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깔린 복도에서 그 애가 내 곁에 서서 내 팔을 붙들고 나직이 말했다 그렇게 바쁘게 굴지 말아 너 놀라서 나는 그 애를 응시했다 내 팔을 움켜진 그 애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 애가 대체 무슨 속셈을 가졌는지 혹시 나를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른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요란하게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가 위에서 제때 나를 구하러 내려올 것인가 그러나 나는 포기했다 내가 물었다 뭐야 어쩌겠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너한테 그냥 뭘 좀 물어봐야겠어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고 그래 좋아 날더러 무얼 더 이야기하라는 거야 나는 올라가야 해 알잖아 너도 알겠지 프란츠가 나직이 말했다 모퉁이 물방학 곁 과수원이 누구네 것이지 아니 난 몰라 물방학 곁 주인 거겠지 뭐 프란츠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나를 자기한테로 바싹 끌어당겼다 이제 나는 바로 코앞에서 그 애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다 그 애의 두 눈은 사악했다 그 애는 음흉한 미소를 띄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잔인함과 기운이 넘쳤다 그렇다면 얘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는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 사과가 도둑 맞았다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주인이 누가 과일을 훔쳐갔는지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그래도 네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그 애의 명예심에 호소한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나는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배신 따위는 그 애에게는 범죄가 아니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느꼈다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크로마가 웃었다 이봐 친구 내가 직접 이 마르크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가난한 놈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다면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은 더 줄지도 모르지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다시 놓았다 우리 집 현관마루에는 이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세계가 내 주위에서 무너졌다 그 애가 떠들고 다니겠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말을 아버지한테도 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오겠지 모든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모든 흉측하고 위험한 것이 일제히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눈물이 핑돌았다 매수를 해서 나를 구해야겠다고 느꼈다 절망하여 모든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칼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내 시계 생각이 났다 그것은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 얼른 그걸 꺼냈다 나는 말했다 크로마오 들어봐 내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 그건 너한테도 안 좋을 거야 내 시계를 줄게 자 봐 미안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 가져도 돼 이거 은이야 내부 장치도 좋아 조금 고장나긴 했지만 고치면 돼 그 애는 미소를 띄고 그 시계를 자기의 커다란 손 안에 넣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그것이 얼마나 우악스러우며 나에 대한 깊은 적개심으로 차 있는가를 느꼈다 그것이 내 삶과 평화로 움켜잡으며 뻗쳐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거 은이야 나는 수줍게 말했다 네 고물 은시계 따위는 관심 없어 그는 깊은 경멸을 띄고 말했다 너나 고쳤어 하지만 프란지 나는 그가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 가져 정말 은이야 진짜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애는 싸늘한 경멸을 띄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갈 건지 그 말을 경찰한테 할 수도 있어 순경 아저씨를 내가 잘하니까 말이야 그 애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애가 그렇게 떠나면 일어나게 될 그 모든 것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흥분으로 목이 쉬어 내가 애걸했다 프란지 멍청한 짓 하지마 분명 그냥 재미로 그래보는 거지 그렇고 말고 재미로 그래보는 거지 하지만 네가 치를 값은 비쌀 수도 있지 말 좀 해줘 프란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뭐든 하겠어 그는 반쯤 내리깐 눈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다시 웃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울지마 그는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너도 나처럼 훤히 알잖아 난 이 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난 그런 돈을 내던져버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니고 말이야 그건 너도 알지? 그런데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넌 나한테 이 마르크를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끝이지 나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그런 나 이 마르크라니 이 마르크란 나한테는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곁에 놓아둔 저금통이 있었다 거기에는 아저씨가 오신다든지 그럴 때 받은 몇 개의 10팬이 혹은 5팬이 짤이 동전이 들어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에는 아직 용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슬프게 말했다 난 돈이 없어 그러나 그 밖에는 내게 뭐든 다 주겠어 내게는 인디언 책이 있고 병정들이 있고 나침반도 하나 있어 그걸 가져다 주겠어 크로모는 다만 뻔뻔하고 심술붓게 입을 움찔타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을 뿐이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네 고물 잡동산이들은 너나 가지고 있어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잘 들어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돈이 없는걸 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내일 나한테 이마르크를 가져오는 거야 학교가 끝난 뒤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럼 끝이야 만약 네가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알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느님 맙소사 난 돈이 없는데 너네 집에는 돈이 충분히 있잖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는 네 일이지 그럼 내일 학교 끝나보다 말해두지만 만약 안 가져오면 그 애는 무서운 눈길로 내 눈을 쏘아보고 또다시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이 산삼히 부서져 있었다 달 하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떨지는 똑똑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어둠 속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았다 한컷 웅꾸리고 앉아 불행의 몸을 내맡겼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리나에게 위에 가서는 아무 말도 말라고 부탁하고 올라갔다 내 이름에 누워야 한다 이거 내가 aunt 깜짝te 내가 이노나 아프게 됐다 내가 너의 인생이 산삼히 내가 내가 이검 out